안녕하세요. 불롬마입니다. 여러분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? 불롬마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위솔들이 어떤가 한번 텃밭에 살펴보러 나왔습니다. 저희 집 바위솔들은 아주 무사합니다. 이번 태풍 카파는 비는 많이 왔지만 바람을 동반하지 않아서 바위솔들이 비를 다 맞고도 무사합니다. 저는 예쁜 아이만 아주 애정하는 아이 이 아이하고 그리고 이 뒤에 덩치가 큰 아이 이 아이만 들렀어요. 왜냐면 여기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으면 더 커질까봐 이 아분하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것 솔방울 바위솔 우짜랄까봐 이 두 아이만 태풍 타파에 저쪽에 헛간으로 들렀습니다. 여러분 저의 바위솔은 다 무사하답니다. 우짜라지도 않고 비를 엄청나게 맞아놨는데도 약간 여기 블랙탑이 조금 많이 컸네요. 이 아이만 많이 컸고 다른 아이들은 더 좋아요. 거미줄 바위솔은 더 잘 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? 이 아이은 제가 이렇게 예쁜데 이름을 잘 몰라요. 아주 예쁘게 요초 때문에 잘 크고 있습니다. 주얼리 바위솔 이제 꽃이 지고 있어요. 주얼리 바위솔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. 이거는 제가 너무 애정을 해가지고 태풍 타파에 피신을 시켰던 아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요.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. 솔방울하고 똑같죠? 그리고 자구도 사이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솔방울 바위솔은 월동도 굉장히 잘해요. 그리고 또 여기 제주 호박돌에 심어준 울릉도 바위솔 생기를 되찾고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. 요 아이는 뭐 장마 태풍 다 비를 맞췄어요. 그래도 전혀 우짜라지 않아요. 그래서 요렇게 바위솔들은 이렇게 뭐지 호박돌 요런 돌에 심어주면 참 좋아요. 근데 제가 예정하는 솔방울 바위솔이랑 또 이렇게 붉은 바위솔 다 잘 크고 있어요. 여기도 솔방울 바위솔 너무 예쁘죠? 그런데 좀 미운 아이 여기도 블랙탑 아주 예쁩니다. 그치? 호랑이 발톱 바위솔은 여름을 조금 힘들어 하더라구요. 여름에 하엽이 시커멓게 좀 색깔도 변하고 아주 지저분해요. 갔다가 이제 요렇게 가을이 되니까 다시 속에서 연두한 색감이 이렇게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. 저 뒤에도 보실까요? 여기 뒤에도 피핀도 굉장히 예뻐요. 그런데 요게 바로 호랑이 발톱 바위솔 요렇게 지저분해요. 호랑이 발톱 바위솔이 여름을 좀 힘들게 나더라구요. 다른 아이들은 다 예뻐요. 이렇게 페로 바위솔도 예쁘고 요아이 그린솔방울이라고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또 바위솔에 조회가 깊으신 전문가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불렀마 확인해봐라. 아무래도 그거는 그린솔방울이 아닌 것 같다. 요아이는 잉그랜드 칼칼형 같으니까 확인해보라고 저한테 댓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요아이를 들고 고수님을 찾아가겠습니다. 제 텃밭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요 블랙탑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죠? 블랙탑이랑 또 그리고 잉그랜드 칼칼형 그리고 여기도 블랙탑 블랙탑이 여름도 잘 나고 굉장히 예뻐요. 요런 모습으로 그대로 여름을 낳습니다. 여름을 힘들어하는 아이는 윌리엄 바위솔하고 호랑이 발톱이 조금 힘들어해요. 윌리엄 바위솔도 조금 하엽이 시커매지면서 좀 지저분해요. 요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예쁜데 촛대분에서 잘 크고 있어요. 바위솔들은 비슷한게 많기 때문에 이름표를 안다르면 굉장히 헷갈려요. 제가 헷갈리는 아이 중에 하나도 요게 주얼리 바위솔이에요. 주얼리 바위솔인데 주얼리 바위솔이랑 또 이렇게 뒤에 있는 붉은 바위솔 여러분 구별이 가시나요? 요게 붉은 바위솔이고 요게 주얼리 바위솔이에요. 별 차이가 없죠? 요거는 꽃대 시앗도 매체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아이 요거 되게 애정하는 아이인데 요아이는 제가 태풍 타파에 피신을 시켰다가 어제 다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생기를 되찾는 요 울릉도 바위솔 속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집 바위솔들은 태풍에 다 무사하답니다. 제가 잘 기르는게 아니고 저보고 바위솔 박사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 것도 많이 물렀어요. 매화 바위솔은 장마에 완전히 녹아내렸고요. 그리고 또 군데군데 많이 물렀습니다. 여기도 제가 이렇게 세아이를 합숙했는데 이상하게 강한 솔방울 바위솔이 요렇게 좀 많이 물렀어요. 그리고 요 밑에 항아리에도 제가 항아리를 반쪽에서 바위솔로 심어놨는데 한쪽은 요렇게 잘 생기를 찾았는데 한쪽 아이가 많이 물러가지고 요렇게 호랑이 발톱이 지저분해요. 요게 호랑이 발톱이에요. 여름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다가 다시 속에서 연두연두한 아이들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. 호랑이 발톱이 좀 이래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장마가 아니 태풍이 지난 다음에 블룬의 바위솔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 잘 크고 있고 다 무사합니다. 해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부네요. 블룸마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